방금 됐어요? 가요. 네? 가자. 어디요? 동무직원. 아침 메뉴 제육이에요. 가면서 설명할게요. 자슈 고. 아침 안 먹었는데? 왜 이렇게 빨라? 어휴, 은검사. 수사 끝내줬어요? 요즘 젊은 검사들이요. 굉장히 유능합니다. 수고들 많으셨네요. 네. 은검사만의 식구들 다시 왔습니다. 저희는 뭐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. 네, 뭐 저희가 검사님이 다 하셨죠. 은검사, 그럼 마무리 잘 부탁해요. 네. 저기, 죄송합니다, 검사님. 질의를 못 몰랐습니다. 아, 이래도 빨리 잘못했다. 정말,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,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. 안 지세요, 안 지세요. 안 지세요, 안 지세요. 형부가 죽었다는 말 듣고, 저도 모르게. 의사한테 가서, 저희 언니 이대로 못 보냅니다. 저희 엄마도 보고 있는데, 조금만 더 해주세요. 아이고, 장군님. 아직 안 죽었습니다. 아직 안 죽었어요. 아이고, 세상에. 아이고, 세상에. 사례하겠습니다 하고. 돈을 좀 드렸어요. 이백, 이백 주 차지. 네. 아, 좀 더 해봅시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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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, 제 사기꾼들. 아주 콩밥을 제대로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, 저것들.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입니다. 다 검사님 덕분이죠. 세 분 사망 진단서 조작으로 형법제 233조, 허위 진단서 작성 교사죄. 그리고 장옥구 씨 가택에 무단으로 침입해. 어이. 쌤. 차주희 씨 감정 갉아 놓으세요. 사망 시각 이젠 필요 없는데, 조작된 거 다 밝혀졌어. 누구 맘대로요? 네? 쟤, 쟤 또 뽑으라는 거야. 차주희 씨. 타살 가능성 배제 안 돼. 네? 타살이라고.